야, 여기 양자꽃시장 처음 와보는 것 같은데? 아우, 여기 꽃탑이 아주 그냥 이쁘게 아우, 꽃향기 좋다 아우, 너무 멋있다 이거 아우, 꽃향기가 확 나네 아우, 되게 말로만 들었는데 진짜 이렇게 한산하네 진짜 손님이 없으시네 사장님! 아우, 가게가 한산하네요 너무 한산해요! 원래 그런 거예요? 아니면, 그렇죠? 코로나 때문에 요즘 사실은 제일 꽃 바쁠 때인데, 그렇죠? 네네, 그렇죠 아우, 아쉽네, 꽃들 너무 예쁜데 네, 많이 아쉬워요 그렇죠? 아우, 참... 아우, 안녕하세요 네, 네, 저기 꽃 좀 사려고요 네네, 어떤 꽃을 좀 드릴까요? 아니, 저기 다발로 저희가 선물 좀 드리려고요 네네 지금 사실 꽃 한참 나갈 때인데, 그렇죠? 네, 근데 이렇게 경기가... 그러니까요 이게 탕역이 맞습니다 맞죠? 네네 지금은 꽃이 뭐가 제일... 제일, 지금... 툴리 이거 장미 아니에요? 아니에요 라논키로스 라만키로스요? 라논키로스 라논키로스 네, 네 무슨 꽃이에요, 이게? 이 계절로 이때만 나오는 꽃이에요 이게 봄꽃이에요? 네, 봄꽃이에요 라논키로스? 네 이거는 뭐예요? 후리지아 아, 이게 후리지아구나? 네, 네 아, 이거 후리지아도 너무 예쁜데요? 냄새 좀 맡아보세요 냄새 좀 맡아보세요 냄새 좀 맡아보세요 그쵸? 너무 좋죠? 아, 근데 향이 너무 좋네요 너무 좋죠? 네, 맞아요 후리지아 너무 좋아요 저 이거 후리지아만 따로 주세요, 저는 하나만 집에 지금 가져가려고요 집에요? 이거 하나만 되겠어요 하나만 따로 이렇게 몇 개 해서 후리지아만 주세요 구성은 저희가 알아서 요즘 제철포스로 해서 네, 네, 네 그렇게 해주세요 네, 네 어쩜 이렇게 꽃이 예뻐요, 칠잎도 예쁘죠? 네, 이게 보기만 해도 보기만 해도 약간 힐링이 돼요 되게 활력이 생기고 지금 생동감이 있고 네, 맞아요 꽃 주문 배달도 가능하죠? 네 지역 전국 꽃 다 돼요 분위기라도 이렇게 꽃이라도 이렇게 갖다 놓고 봄 분위기라도 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네네 아, 중요하죠 직접 모시지 않더라도 요즘 밖에 외출하시기가 쉽지 않으니까 아, 이것도 앞집에만 이렇게 또 좀 카메라가 와서 사니까 약간 또 예, 건너편 바로 뒤척인데 또 그러시자 사장님 여기도 다섯 다발만 주세요, 그러면 여기도 다섯 다발만 아, 수국도 너무 예쁘다 이것도 참 괜찮지 않아요? 그렇지? 이게 장미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네 제가 이 꽃을 양쪽 가게에서 제가 샀습니다 아니, 뭐 플렉스까지야 이거 저희 거죠? 네 아, 됐네 됐습니다 사장님, 그러면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,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꽃을 배달할게요, 사장님 네, 네 아, 이거 너무 예뻐요 이거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요, 수국 사장님,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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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히 계세요 야, 아휴 안녕하세요 과연 농가, 의료 과연 농가들 예 거기 쪽지나 하려고 예 아, 그러니까요 저희 아까 보고 진짜 넘어있어가지고 예 수고하십니다 자 아네모네와 예, 수국과 함께 네, 고맙습니다 네,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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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